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신성 ST가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명절 전날 빠졌습니다 하루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된 거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런 거요 여러분 개인들만 신경 씁니다 세력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추세 영향 전혀 안 줍니다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 못 쓰고 30분 단위로 거래되고 복잡하잖아요 이거 개인들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력들은 좋아합니다 개미들이 안 붙으니까 한창 올라가는 중에 터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많이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정되면 세력들은 뒤에서 웃어요 개인들만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된 거 추세 전향 영역 안 줍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성 ST 관련해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자 원형 바닥의 오른쪽이 완성이 되는 중이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완성되고 더 갈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세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부터는 대형의 영역입니다 명절 지나고 오늘 화요일 6시가 좀 넘었습니다 영상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가 미리 영상 업무도 할 겁니다 오늘 첫날 거래 잘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매매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명절 지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자 신성 ST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번째 리포트를 되게 준비했습니다 두 개 여러분 종목 찾는 거 굉장히 어렵고 타점 잡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종목 주식 하실 때 리포트 이거 두 개 있으시면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 두 개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신성 ST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2차전지 자동차 IT 반도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2차전지 이게 주력이죠 그리고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2차전지 부품사업 날개를 달았다 뭐 33년 매출 1조 기대 나오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작년에 공모자금으로 북미 공장에 베팅을 했는데 2025년은 IT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북미상 강물이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성 ST는 미리 대비를 해놨죠 그리고 국내 메이저 배터리사들의 최대 공급업체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U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품 잔고도 19.2%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성 ST의 가장 강력한 이슈는 역시 북미 시장에서 성장세입니다 가장 큰 성장세가 예상되죠 IRA의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ST 2차전지 대표적인 기업인데 대장주 에코프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제 영상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왜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에코프로 세계 첫 양극제 밸류체인 수집기어라 K배터리 고상장 이끌었다 공장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이겁니다 클로즈드로프 에코 시스템 배터리 핵심 원자재 회수하고 다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완결적 순환 체계 폐배터리 분해 전구체 리튬 전환 공정 양극제 생산 가스 공급 1년의 가정을 수집기어라 했다 계열사가 다 동원되죠 리사이클링 전구체 수산화 리튬 양극제 포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뭐죠 바로 원스톱 솔루션 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양극제 원스톱 서비스를 만난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데 포항에다 공장들을 짓고 있죠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공장도 새로 짓고 설비도 드리고 그래서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어요 작년에 에코프로 머티 대박이 났죠 그리고 m&a 도 하게 됩니다 왜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 이거 모든 기업이 다 있는게 아니에요 에코프로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맞춰야 될 퍼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찾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자 이게 작년 9월 기사인데 자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기사 거든요 지금 1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 말대로 m&a 팀을 꾸렸습니다 에코프로에서 돈은 조단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 1조 원 m&a 기업을 찾고 있는데 첫번째 m&a 대상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그게 신성 est 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성 est 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신성 델타 도 상 그 자회사인데 상장이 됐잖아요 그전에 신성 델타가 올라갔더니 아시죠 초 전도체로 묶이면서 갔습니다 그저 얘네들 상장하기 전에 그거는 lns 벤처 캐피탈 이란 벤처 캐피탈인데 지분인데 여기서 자회사 저 컨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이 있었어요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lns 벤처 캐피탈은 신성 델타 때 자회사 인데 컨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벤처 기업이니까 그래서 지분 관계로 올라가지 냉정하게 되면 초 전도체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신성 델타가 3월에 초 전도체 사업에 진출합니다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을 인수하게 되요 제가 관련 격 그 이리병 까지 인거 이 기업면 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게 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 일정인데 신성 델타 테크가 자 초 전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이 인수작은 어떻게 마련하죠 신성 st 를 매각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당연히 에코프로죠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신성은 초 전도체 사업에 진출하고 신성 st 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에다가 에코프로는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트 완성하게 되죠 얘는 초 전도체 사업을 하게 되고 국내 최초 초 전도체 상장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윈인 전략이 되는 거죠 신성이나 에코프로나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리미리 일정을 챙기셔야 되요 자 배너 나 번호 나오죠 010 3 158 8 5 7 5 st 잖아요 st 로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 여러분 2조 이거 오픈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신성 델타 테크나 신성 sd 가 급등 나오잖아요 이미 세력들은 좀 실체인 것 같은데 정식으로 시장이 오픈이 된다 신성 델타 신성 sd 에코프로 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선을 안가고 굉장히 흔들 겁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새 종목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새 종목으로 다 대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일정 챙겨 드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공시 아직 안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안나옵니다 어디에도 박민수가 pb 생활 20년이 넘게 하면서 펀드 매니저 에너니스트 외우께 증권사 임원들 세력들 아닙니까 자 이 친구들 제 세력 인맥인데 이 펀드 매니저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매니저들 관리금액이 조단이 까지 갑니다 말 그대로 거대 세력이에요 세력 정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뢰도는 99.9% 입니다 배너 있는 분은 st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 안내 드리구요 자 이제 차트 볼게요 여러분 차트 적인 내용 궁금하실텐데 자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는 중입니다 자 미리 완성이 된 종목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께요 두산 로보틱스 인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완성되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6만 7,100원 인가 그랬어요 12만 4천 5백원 한달인가 시고 따블렀습니다 신성 sd 지금 이쯤 와 있죠 그죠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세를 굉장히 중요한 국면 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이거를 신성 sd 를요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거든요 많은 분 뒤로 들어가겠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기술적 분석 끝나고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놨습니다 신성 sd 를 1월 22일 날이죠 편하게 샀습니다 계속 거기서 쭉 바다가 기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왜 샀을까요 여러분 이 가격에 신성 sd 바닥을 기고 있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바로 거대 세력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 정보 이것 때문에 상관입니다 지금 급등 나왔죠 매도할 생각 아직 없습니다 매달려 한참 남았어요 왜 차트 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서 대응을 잘 해야지 이거를 먹었을 땐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시세를 먹어야죠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가서 그게 시세가 많이 난 건가요 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ipo 종목들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신성 sd 말고 에코프로머티랑 두산 로보틱스 왜냐면 조금 완성이 된 모습이거든요 이 팟 패턴이 신성 sd 아직 원형바닥이 완성이 안됐고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패턴이 좀 완성된 종목이에요 두산은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형바닥이 완성됐다고 이런식으로 추세는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머티는 뭡니까 계단식으로 올라왔어요 얘도 좀 빠지는 중이죠 추세가 나 끝났죠 얘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패턴 1 이구요 n 패턴 투 에요 패턴 1과 2 도 수시까지로 4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도 수시까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ipo 종목 특징이 뭐죠 여러분 보호에서 물량이 있고 법감에서 개인 매수 물량이 있죠 상장 초기에 산거 세번째 패시브원이 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시총이 커져서 그러면 패시브 펀드에서 해당 정보를 무조건 편입을 시켜 시킵니다 그게 패시브원이 거든요 아무튼 ipo 종목들은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해야 되고 두번째 매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요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신성 st 가 보면 두산 로보틱스 원형 바닥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 구간이 완성되는 중이고 여기 좀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달라집니다 나중에 패턴 투자 나에게 제가 그랬죠 패턴 투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걸 영상에서 이 패턴 전부 다 분석해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매물을 관리하는 방법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성 st 신성 st 매각 이슈 대응 전략 자료 이번에다가 제가 ipo 종목 세력 기법을 나눴습니다 3월 일정도 포함 시켰고 이 여기에 이 ipo 세력 기법 ipo 종목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정식으로 오픈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st 하고 알로 보냈어요 아까 s 는 그냥 일정이 없고 리포트 입니다 그럼 제가 보내드릴께요 미리미리 시장에 딱 오픈 되기 전에 자료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슬금 슬금 올라오잖아요 내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으면 실시간 대응방 여기 이제 에코 프로 머 신성 st 에 나오죠 신성 st 그 다음에 신성 델타 에코 프로 까지 이런 종목들도 다 제가 몇몇 사인 드릴 거고 지금은 뭐냐 급등 줄 드립니다 사망 만들기 프로젝트 줘 종목 3개 정도 드릴 건데 100에서 500% 짜리 신성 델타 테크 같은거죠 기간 한 3개월 이내 자 이건 st 하고 티를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한테 링크 드립니다 입장하셔서 먼저 급등주 3개 받으시고 얘네들은 나중에 이슈 터지면 애매하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라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입장하시구요 급등주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중장기방 여기서 신성 st를 제가 사인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언제 드렸냐면 신성이 12월 달에 보면 은 3만원대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구간으로 봐서는 여기죠 이 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박스가 뚫렸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두번 찍었어요 확실하게 받아 확인했죠 자 12월 14일 중인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자 싸인 드린거 제가 보여드릴께요 12월 14일 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3만 2500원 자 문자메시지가 잘 안보인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 갖고 제가 크게 뛰어났습니다 이날이죠 사주고 더 내려갔죠 11만원 넘었습니다 지금 이거 차트를 보고 드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세력 정보가 있는 거죠 아직 매도 안했습니다 신성 st랑 똑같은 이유죠 3배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성 st와 신성 델타 테크는 비슷한 식의 매도하게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보여드리면 제주반도체 라는 종목 아시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이거 신호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11월 2일날 2500만주가 터집니다 갑자기 8만주 되던 10만주 되더라 거래가 100배 넘게 터진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잡은게 11월 3일 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4850원에 드렸어요 35원에 체결됐죠 마감동시효과 때 급등이 나옵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이유가 뭐냐 자 올라가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언제 매도했냐면요 쭉 올라가다가 3만 8천원대를 돌파한 날이 있어요 제주반도체가 잘 보시면은 1월 25일인가요 자 이날입니다 매도사인 처음 나갔습니다 이때 3만 8천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제주반도체의 석달 만에 8배가 수익이 난거죠 11월 초에 사갖고 왜 3만 8천원이 중요하냐 이거 혹시 연봉 보셨나요 여러분 원형바닥이 이렇게 완성됐죠 여기가 2005년 3만 8천원대입니다 18년만에 완성이 된거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쉬어갈거라고 본겁니다 한번 털거에요 개미들을 왜 이렇게 갈거니까 이 시세를 또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2차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제주반도체 자 보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수로 넣었죠 2월 6일입니다 여러분 25,000원 이하가 바닥이라고 본겁니다 단기 바닥 24,000원대 전으로들 많이 사셨더라구요 보니까 이거는 좀 오래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고 이렇게 갈거니까 이 시세를 먹어야죠 이렇게 제주반도체도 벌써 한번 매매하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중장기방에서 드린 종목도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일일이 다 못보드려요 시간상 1000%가 넘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일본 누룩에 입장하시구요 입장하신 다음에 본인의 보유종목 중에 한두개 정도 가격 문자로 찍어주시면 제가 동일종목 2인 이상을 통해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방 입장하시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 얘기해 볼까요 삼성에서 미래사업기획단 m&a 신호탄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올해 m&a 한다는 얘기죠 이제 종목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죠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분들 여기 삼성 출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좀 알아낸 게 있죠 제가 인적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기업 밸류업 pbr 인덱스 뭐 이런거 무슨 얘기냐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요즘에 들어보셨죠 pbr이 낮은 종목들 재평가 받게 해주겠다 자 펀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per 이건 북밸류 입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뭐 기계 장비 이런 것들 공장 시설 지적재산권 이런 것까지 환산에서 경영 0.5 가 나온다 주가는 따불이 나야 된다는 거 0.3 은 3배 0.2 는 5배입니다 여러분 pbr이 낮은 종목들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 2아 종목들 어떻게 인덱스 만들고 etf 펀드 만듭니다 그러면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어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품절주가 많아요 살짝만 건들면 급등 나옵니다 지금 미리미리 잡아 두셔야 되요 기간들 들어오기 전에 삼성 리포트는 이겁니다 삼성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종목별 대응 전략 비상장 해외 상장 기업 ai 로봇 잘 중 얘네들은 요 수익률 100에서 500% 짜리 입니다 비상장 얘는 1000% 짜리 에 100% 성장주들 입니다 자 리포트는 완벽한데 포트로 살짝 부족하죠 그래서 만든 리포트가 pbr 리포트 입니다 여러분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관련 핵심 종목 분석 섹터 업종 시총 실적 유통 물량 자 시초 이거 유통 물량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엘리토 파당 이론을 분석하고 예상 수익률 탑수리 종목 시총 대비 현금을 1위 종목 유통 물량 적은 종목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진짜 여러분 자 얘네들은 거의 다 같이 줍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소외가 됐었죠 아 배너 있는 번호 3158에 8575로 삼성 리포트는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되구요 이건 pbr 이니까 pbr 로 보내주세요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 드립니다 꼭 챙기시구요 자 신성 st 가 단기 갈 종목 지정되고 좀 빠졌는데 자 추세에 영향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3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뭐 유동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자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st r 있었구요 리포트 st 텔레그라 급등주 3개 드리고 이런 500명 세번째 1번 중장기방 제가 문자 신어 보여드렸죠 네번째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료 서비스 전화번호는 3158에 8575 배너의 번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란방 급등주 3개 먼저 드립니다 500명이고 1번은 중장기방 자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드리면서 아침에 영상 일찍 업로드 할 거니까요 미리 영상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